가바이 낭랑지바이 죄송해요? 가바이 낭랑지바이 뭐하고 있어요? Do you know what that means? 가 가? 바 가반 땅 람 람 지 배 가바이 낭랑지바이 아 This is what are you doing, right?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있어요? 가바이 낭랑지배 아 나 잘한다 가바이 낭랑지배 집에 가바이 낭랑지배 가바이 낭랑지배 뭐하고 있냐고 가바이 낭랑지배 가바이 낭랑지배 응? 네, I'm working You're working 네 You're working? 네 Working 네 네 네 띠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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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띠야오? Walking 아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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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야오 띠야오 Again 띠야오 띠야오 가바이 낭랑지배 유 유 아 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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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read You read 띠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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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객 띠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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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 객 바이 어, 나 잘한다 객 객 객 띠야오 랑 랑 랑 랑 랑 랑 랑 어, 나 잘한다 아 아, it's difficult 너 뭐하고 있어? 가바이 낭랑지배 한번 써봐야지 이거 배웠으면 바로 써야지 배웠으면 바로 써야 돼 그래야 내꺼가 돼요 언어공부가 이래 배우면 바로 써야 돼 가바이 낭랑지배 야, 알아들으면 대박인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아 옛날에 우체국에 내가 알던 직원이 있는데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 친구 더이상 여기서 일 안하려나? 어 여러분들 여기 우체국입니다 어? 다른 직원이다 어, 그때 내가 알던 그 직원이 아니야 직원이 바뀌었다 헬로 어, 가바이 낭랑지배 Sorry? 가바이 낭랑지배 I can't understand You speak Vietnamese? Yeah, yeah, yeah Okay, so 아, 가바이 낭랑지배 아, 아, 아 아, you mean that you want to know what I'm doing now Oh, yeah, yeah, yeah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right? Yeah, I'm working now 아, 아 아 아 How to say how to say it again? 가 가 깨 깨 깨 깨 깨 렝 렝 렝 렝 지 Houston과 Couch Morgan frock transaction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ד Wag aprоту 알아들었어 Hamiltonusting 마저 cart 어 어렵다 여기 우체국인데, 우체국 안에 여기 또 이런 카드들도 팔고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카드 판다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 누구랑 지내세요? 맞아요 정면으로 보면 저기 호치민 초상화 있어요 호치민 초상화 저기 있어 다시 해보자 가.. 가반 가반 람남즈바이 아 이거 재밌는데? 여러분들 원래 언어는 이렇게 배워야 빨리 늘어 여러분들 안녕하세가 신자오죠 그쵸? 중국어로 어떻게 하냐고요? 중국어로는 이사가 아니션만 이러면 돼 아 중국어만큼 쉬운 게 없다 말걸.. 아 근데 베트남 사람이 별로 없다 다 외국 사람이야 말걸 사람이 별로 없어 베트남에서 한국인을 조심하라구요 그치 어디 가나 한국인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베트남에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베트남 오토바이 날치기에요 진짜 많아 저 당했잖아요 나 핸드폰 날치기 당했잖아 진짜 베트남 특히 호치민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날치기입니다 오토바이 날치기 근데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외국 백패커들이 많네 배낭객들이 되게 많다 가반 람람즈바이 랄람즈바이 가반 랄람즈바이 가반 랄람즈바이 여러분들 여기 우체국이거든요 아 관광 렌즈 때문에 우체국이 한 번에 다 잡힌다 옛날에 여기 왔을 때는 옛날에 여기 왔을 때는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야 이젠 이게 한 번도 다 잡히네 뒤에 что Estch.com 물론 phenomen creating 방역